한글자막 by 김영애 한글자막 by 김영애 저희가 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요 사실 먼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대만 화렌지역에 지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매도를 표현드리겠습니다.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. 그리고 지금 피해 현장에서 복구하시냐고 정신없는 우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화이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3대의 모녀가 와서 관람을 한 걸 보고서 내가 진짜 열심히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머니, 딸, 할머니 이렇게 3대가 와서 저기 있으면 공연해. 내가 또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선후보 공연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, 뜨거운 공연을 많이 내주시는데 대만 화면들이 조금 더 열정적이고, 조금 더 뜨거워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왔습니다. 후ουμεén.. 불 zawstr Nine자리 однако 아덴 학습 강 형